사사기 제1장 유다와 시몬 집하가 아돈이 배색을 쳤다. 여호수하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주하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한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한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메 여호와께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돈이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돈이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메. 아돈이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상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쳐서 시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죽였다라. 헤브론의 본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다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다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위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와 베냐민 집파의 승리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업에서 올라가서 아란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무원과 함께 가서 수밭에 거주하는 가난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업의 이름을 호루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불자개 주민들은 철변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레베게 주었다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에브라임과 문하세지파가 베데를 치다. 유습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유습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업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업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업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메 그 사람이 성업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업을 쳤수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네메. 그 사람이 핫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업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쫓아내지 못한 가난한 적성 무라세가 베스한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 가난한 적성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적성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난한 적성을 쫓아내지 못하네 가난한 적성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블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난한 적성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아코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할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적성이 그 땅의 주민 가난한 적성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얘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나할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난한 적성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적속이 단자선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야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다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적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적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파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제 2장 여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다. 여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해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선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수아가 죽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내 이스라엘 자손이 각히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를 섬겼다라. 여호와의 종 누네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격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타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를 버리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국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미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라 제 3장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희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삼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할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삼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즈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하우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데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하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업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하방 에글론을 열여덟 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하방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후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하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 에후시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래리어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메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후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타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후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메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후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지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후시 현관에 나와서 타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후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타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타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후시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을 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후시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합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메 무리가 에후시를 따라 내려가 모합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합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합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삼갈 에훗 후에는 아나세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제4장 사사 되보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한 왕 야빈의 손에 그대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거 구백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예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누왕의 아들 파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파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파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파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바베 자손 중 갠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파락이 다불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방거 구백되어 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파로셋 학구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파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파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파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파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파로셋 학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긴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긴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메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창 안 오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메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툴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메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서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난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난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난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제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와를 찬성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와를 노래할 것이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찬성하리로다 여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애돔틀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더다 무리가 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와를 찬성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길지어다, 길지어다, 드보라요, 길지어다 길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레게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딜라아스는 유당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라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단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워도다 기선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선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미니라 하시도다 갠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더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천여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밀이로다 하였으리라 여하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하께서 칠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정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위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디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르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이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해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 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칠년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업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즉 발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서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캬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업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발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미니라 하니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발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발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발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도원을 여로 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발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발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굴짝위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문하세에 두루 보냄에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블론과 납달리에 보냄에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제 7장 기도원이 미디안을 치다 여루파리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왁에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명이었다라 여왁에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왁에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다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란자의 수는 삼백명이오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왁에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삼백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서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댄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왁에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놓았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삼백명을 시대로 나누어 각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회풀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삼백명이 나팔을 불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르라의 베시타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 무헐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래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메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함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앉아 삼백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창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이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이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니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왁께서 세이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산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이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단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오천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노바와 육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도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숲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숲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원이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업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곳 사람들을 징발하고 분웰 망대를 헐며 그 성업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여덟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느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개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길이여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보타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울모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도원이 죽다 유아스의 아들 여룻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김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레기라 하였더라 유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 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유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할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할부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루 바할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비멜레 여루 바할의 아들 아비멜레기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루 바할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레기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래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할 부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메어 그에게 주메 아비멜레기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우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루 바할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루 바할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음으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석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레기를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남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남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풀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정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오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로파할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값돼 그들을 죽여 피해낸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협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세 아들 가을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을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바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세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업의 방백스불이 에베세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세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업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햇들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업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넷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다니 에베세 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살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느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호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창안원이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김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김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메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다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김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니 세김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메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먼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매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넣음에 세김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업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업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매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아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서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루파할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해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야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화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할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하베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불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화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화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불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유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유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죽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화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팔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화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불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지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화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죽게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없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화를 삼김에 여화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대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루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합니다 제 11장 길라앗 사람 입단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단을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향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참유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늘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늘아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미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메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여와 앞에 아르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몬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무합당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애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애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무합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애돔 땅과 무합 땅을 돌아서 무합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척고 아르논은 무합의 경계이므로 무합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해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 부왕 십보리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해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삼백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선과 암몬 자선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선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선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선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선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선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메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이십 상업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묻히르니 이에 암몬 자선이 이스라엘 자선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의 딸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수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려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접 암몬 자선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안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사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하마다가서 빌라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하더라 제 12장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선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선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선을 찾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탑으로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유당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뽜레시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뽜레시라 발음하면 길라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유당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사람 입다가 죽음해 길라사에 있는 그의 성업에 장사되었더라 사사입산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해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블론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블론사람 엘론이 죽음해 스블론 땅 아야론에 장사되었더라 사사압돈 그 뒤를 이어 비라던 사람 힐레르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던 사람 힐레르의 아들 압돈이 죽음해 에브라임 땅 아말렉사람의 산지 비라던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화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화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화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라 그가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여 이르되 부수소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 있나이다 하메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정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효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오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느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제 14장 삼손과 딥나의 여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래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위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덜게 삼손이 팀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 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에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여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오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느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느지라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메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제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불레새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불레새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남나무들을 살았지라 불레새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불레새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불레새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애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불레새스를 치다 이에 불레새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명이 애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불레새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아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불레새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오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불레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참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참명을 죽였더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탁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다라 삼손이 심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외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래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매고 해불원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과 들릴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천백 개씩을 네게 줄이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메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의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받으러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 섰더라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본 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불리자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라 여왁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불리자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전하기 시작하니라 불리자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은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가게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자 이르되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메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사라질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철을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 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 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들이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비인으로서 거기서 거료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며 미가가 그에게 묻돼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비인으로서 거료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느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하므로 그 레비인이 들어갔다라 그 레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라 미가가 그 레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와 단지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의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아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아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우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즉 염려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견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느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육백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렷 여아림의 진층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렷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벗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반자손 육백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입구에 사니라 그 당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벗과 드라빔과 부어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육백명과 함께 문입구에 섰다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에벗과 드라빔과 부어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벗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업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업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업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업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업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유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신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사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제 19장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렘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렘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냄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위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메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메 그가 삼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첨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다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메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낙위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상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선에게 석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상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다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하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다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아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렘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렘에 갔다가 이제 여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그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정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팔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업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해왔사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아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사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대 위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낙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팔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냄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외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우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사십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녀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찹과 더불어 베녀민의 석한 기부하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찹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찹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적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하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백명의 열명, 천명의 백명, 만명의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상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집하들이 베냐민 온 집하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래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업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의 그 성업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명이요 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딱 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딱 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단지면 죽음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우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명이니 다 전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왁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하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회를 갖추고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회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회를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메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드레이르로 울며 거기서 여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괴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리 아들 비나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래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부하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화를 갖추메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업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하의 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업에서 큰 길로 꾀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할 다말에서 전화를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다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 만 명이 기부하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이 승리한 방법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상업을 쳤습니다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상업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우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처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상업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상업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약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상업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와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팔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도메이르러 또 이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다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선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베냐민 자선의 아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래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 백성이 베들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칸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였다라 이스라엘 자선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집화 중에 총애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래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선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화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집화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 즉 야베스 길라하세선은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애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개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하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칸 용사 만이천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하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하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사백 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춤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죄라 그들을 신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난한 땅이다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선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다니 그때의 베냐민이 돌아온 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하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계무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신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신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신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 베냐민이라 하겠노라 하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